5시쯤에 방종을 할 예정이라 지금 100마리 챌린지를 제가 안 하고 있어요. 5시쯤에 방종을 할 예정이라 저거 참고하고 싶었네 아 아씨 아 오케이 대충 이제 이 맵을 파악을 했습니다. 아 뭐야 너무 곳곳에 숨겨진게 많은데 아 하나씩 다있네 이게 나무인가봐요 이게 이 배경이 이 배경이 나무네 그니까 여기에 하나씩 다 있다 짠짠짠짠짠 그러네 전부 다 만들어 놨네 어 잠깐 예쁘게 해야돼 따아 아 자 방금 나무 사이에서 점프했죠 짠짠 뭐야 뭐야 작은 나무 뒤에 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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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붙어져서 내려오지 못해 아 아 안돼 아 아 그래도 중간세이브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시 가면 되지 아 저는 그 가시돌이 애들이 내려오면은 죽인 다음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서로 붙여서 안 내려올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 꽃이 있다는 걸 아까 제가 확인을 했죠 어? 아 버섯으로 나오네 여기는 그냥 있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치고 치고 갈 필요가 있나? 그냥 가도 될 것 같긴 했는데 여기 없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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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그 화살표 벽으로 가야된다라고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아니 나는 저는 당연히 그 나무가 정답이니까 뭐야 또 못가? 그래서 그 나무 있는데 그대로 그냥 바로 올라가면 되겠거니 하고 그냥 하나밖에 안쳤던 거거든요 그게 아니었어 이런 식인 줄 알았는데 아까 거기는 아니었죠 끝날 것 같은데 이제? 끝날 것 같은데 이제? 아 얘네 내려오기 전에 여기 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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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이제 잔잠 아직 끝이 아니야? 아 그치 저렇게 배경에다가 힌트 준거는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렇게 힌트를 주는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